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쿠션으로 맞히신다고요? 네 한판 2승제? 네 한판 2승제 해가지고 저를 이기시면은 상금이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까비 한 악취 있어요 오늘 시청자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둘 하나 하나 셋 너넷 둘 Sequ 너 와 맛있어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2개 세척 세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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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 않나? 네 4개요 3, 2점 2개 3개 3개 1개 2개 자주 달고 3개 4개 이거 반찬인데 헬로 맛있다 아, 까비 홍게당 첫 파는 제가 이겼고요, 여러분. 첫 파는 제가 이겼습니다. 첫 파는 예승재였죠? 네네네. 자, 두 번째 파 시작하겠습니다. 첫 파는 다 먹기 좋은것 같습니다. 잘 먹기 좋은것 같습니다. 마지막에 오랫동안을 만드시킵니다. 첫 파는 예승으로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. 먹기 좋은것 같습니다. 과무소 도구 가끔은 산日간을 먹었다가 흐린다 두분 꽃 손끝 두꺼운 1,000원 그냥 1,000원 우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진 것 같은데 어트에 가본대 이거 안 맞을수요 으 으 으 으 으 하지만 육즙은 – – – 안녕 오오 샷 샷 샷 샷 샷 샷 샷 샷 다음날 다음날 하나요? 하나 남았어요? 네 마무리 마무리 사장님이 가락을 치시는거죠? 가락 치시는거죠? 가락 치시는거에요 해보세요 가락입니다 1대1이네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반절로 60 60대 60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치겠습니다 섬 zor 불안해 치 당일랐는데 4개 남았습니다. 4개 남았습니다. 4개 남았습니다.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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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습니다. 6개 남았습니다. 6개 남았습니다.